제가 스틸, 유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스틸 렌턴 같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쇠? 네. 이게 렌턴이 불 들어오면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스틸 느낌이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오히려 장마, 지금 오늘 비가 좀 날씨가 습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집에 습도가 높으면 냄새도 좀 나고 냄새 잡아주죠. 많지는 제습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습기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장마철에 이걸 켜놓고 있으면 시원하면서도 멋스럽네요. 네. 멋스럽기도 하고 밤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 재질 뭐 저기 쓰시게 되면 아 이쪽 앞에 있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오시죠. 뭐. 이런 스틸로 이제 이거는 뭐 실은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스틸로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세 장인데요. 세 장 안에 세는 없고 꽃이 들어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희귀한 느낌이네요. 네. 이런 거 걸어놓으면 그냥 자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오고요. 이거는 겨울에 가슴 효과도 하는 하나의 점. 근데 가격도 실은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를 놓으시게 되면 물소리가 아 그러네요.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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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화분 같은 경우도 화분 커버를 천연 3배 같은 느낌으로 시원해서 시원해 보여요. 우리가 흔히 여름에 시원한 색 하면 선생님이 입으신 파란색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더 시원한 색으로 맞추셨네요. 여름철에 시원해지는 색깔이나 무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화이트, 흰색을 굉장히 깨끗하니까 시원한 색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화이트를 전체를 쓰실 때는 약간 포인트적인 거를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 포인트 쓰시면 좋겠고요. 파란색인데요. 두 개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느 게 더 시원하게 왼쪽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스트라이프 선이 있기 때문에 청색이 단색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늬가 스트라이프나 아니면 직선적인 요소가 그다음에 패턴도 약간 직선이 가미된 곡선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시원한 감을 주기도 해요. 그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실은 붉은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붉은색은 더운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붉은색으로 왜냐하면 흰색과 같이 배색도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트라이프가 직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시원하고 오히려 한데 저거는 다 쓰지 마시고요. 부분 부분 포인트로 쓰시면 훨씬 더 시원하겠네요. 굉장히 세련되고 좋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블랙이나 글레이 같은 것도 실은 굉장히 무거운 색인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실은 스틸이나 검은색의 스틸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거를 사용해서 쓰시면 더 찬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졌어요. 시원합니다. 눈이 다 시원하고 좋네요. 근데 요즘에 벌써 열대야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밤에 잘 때가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겨울 친구를 못 바꿨어요. 아주 기울여가지고 오늘 확실히 배워가겠습니다. 좀 소개해주세요. 저희 앞에 침대 하나 마련했거든요. 입을 다 소개해주세요. 실은 열대야 때문에 밤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싫은 여름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간을 취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소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삼배하고 모시라가 있어요. 천연 소재인데 삼배하고 모시. 이거는 이제 모시예요. 삼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모시군요. 네. 이게 모시예요. 까끌하게. 근데 삼배는 이거보다 더 까끌까끌해요. 그렇죠. 그래서 삼배는 일반 면보다 20배 가까운 흡수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은 땀 많이 흘리는 분들은 실은 굉장히 좋은 소재죠. 삼배나 모시, 뭐 전통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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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거나 아가들은 실은 삼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까칠까칠해요. 네. 여기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아 그렇군요. 살짝 좀 더... 네. 근데 이거는 모시나 삼배는 약간 구김성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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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약간 가공이 되어있지만 그럴 때 국인성이 있거나 이런 건 좀 조심하면 되고 세탁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 집거랑 똑같네요. 저도 입고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예예. 인견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인견 같은 경우는요. 실은 천연. 목지에서 추출하는 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 인견 같은 경우는 리플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통기성.